참 귀엽다 이거 진짜 안절부잡고 진짜 귀엽다 안 하던다 못하고 저래서 잃어버리면 어떡해 하트 너무 귀엽네 뛰어낼 생각은 나나 뭐 뛰어내든 거야 진짜 재밌어 머리 침이 박사하니 잘 나와 이거 어디서 시청할지 재밌어 아직 개선이 근데 맞붙어 나 진짜 귀여워 난 찐빵 김치 이런 것들도 올래? 오 귀여워 와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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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